나는 누구인가 김영민. 한 걸음 한 걸음 아미탑을 염송하며 환한 불빛에 나를 찾는다. 별 하나 사라져 눈물 씻던 세월. 별 하나의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며 참 나를 찾아 끝없이 흘러가네. 청정자성 찾아 수행정진하네. 나를 찾는다. 네 오늘은 김영민 작사 박이재 작곡의 찬불가 나는 누구인가를 음성공량 올리겠습니다. 한 걸음 한 걸음 아미탑을 염송하며 환한 불빛에 나를 찾는다. 한 걸음 아미탑을 염송하며 환한 불빛에 나를 찾는다. 별 하나 사라져 눈물 씻던 세월. 별 하나의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며 참 나를 찾아 끝없이 흘러가네. 청정자성 찾아 수행정진하네. 한 걸음 한 걸음 아미탑을 염송하며 환한 불빛에 나를 찾는다. 진한 세월 어둠에 가린 나를 찾는다. 곧 하나의 웃음 웃음 짓던 순간도 긴 한숨의 고통으로 숨죽이는 말도 저 시른 달빛과 함께 떠나네 정정 자성 찾아 소행정 진하네 나를 찾는다 정정 자성 찾아 소행정 진하네